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향시장 김상돈입니다.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왔습니다. 고향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소중한 가족, 친지들과 따뜻한 사랑 함께 나누는 뜻깊은 설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. 풍요와 지혜, 치위상징인 신지의해 경자년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이 삶도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. 같은 목표를 위해 일치단결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의 동심동독을 신년하두로 삼아 저와 700여 공직자는 온심을 다하여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